여호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가 현실과 현장을 보면서 늘 변하는 게 문제죠. 광야 세대 이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요, 가난한 정부까지 본 세대들이 있죠. 그 세대들은 사사기 2장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본 세대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본 세대는 사실 여호와 성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문제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도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죠. 잘 하든 못하든 집중하든 안하든 관계없잖아요. 어쨌든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본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한 세대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과거에 봤다면 오늘도 유효하고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여호와 24장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와가 간절히 부탁한 내용이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만 성기라. 예, 또 그걸 가지고요. 증거의 단을 쌓고, 증거의 단을 남기라. 예, 그러면서 용화를 보여주는 증인이 되라. 예, 분명히 여호와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사기가 왜 나왔습니까? 예, 여호와 시대의 지도자가 없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현장의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사사기가 나온 거요. 아, 우리가 그냥 붙잡고 신앙생활 잘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 문제없어요. 여호와가 가든 안 가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시대가 가고요. 또 은약을 붙잡고 은약 희미해져 버리는 거에요. 분명히 은약의 백성이 맞는데 은약 안에 있지 않는 거에요. 분명히 은약의 백성이 맞는데 은약을 못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에요. 시대가요, 반복되거든요, 계속. 아니, 우리가 복음 운동 잘 했으면 예, 우리가 지금 오직 복음하고 다락방 운동 하겠습니까? 이게 끝까지 변하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 시대가 가건, 우리 후대들이 오건 관계없어요. 계속 복음 중심의 말씀 운동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한 세대가 오니까 문제인가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참 큰일이다. 아, 여호와 시대 마감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한 세대가 나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개인도 가정도요, 가문도 현장도 싹 문제가 오는 거에요. 저는요, 이거 참 보면서요. 참 우리 인생이다. 우리가 복음 받고, 참 복음 원약 붙잡고 잘 살면 될 것인데요. 네, 여러가지 영향 때문에 또 놓치고 또 놓치고 네, 또 복음 희미해지고 그러니 또 살만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또 잊어먹고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복음 24시가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복음 24시가 되면요, 말씀 24시가 되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약 딱 깨닫고 붙잡고 있다고 하면 말씀 집중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럼 말씀 24시대면요, 기도 24시대요. 그러면 영화를 증거하는, 보여주는 전도 24시대일 수 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요. 또 하나님이 사살을 보내는 거에요. 물론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면 좋습니다. 계속 돼야 되겠죠. 근데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복음 놓치고요. 죽겠다는 거에요. 좀 평안하게 우리가 복음 집중하고 살면 안 좋습니까, 그죠? 사상의 3장을 보니까요, 참 난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24시 할 수 있는가? 기도 24시 할 수 있는가? 전도 24시 할 수 있는가? 우리 체질이요, 안 돼요 이게. 우리 체질이요, 안 돼요 이게. 여화로 편집이 안 되니까요, 그죠? 설계가 안 나와요, 인생 설계가 안 나와요. 진짜 여호와께 집중하는 인생 설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여호를 보여주는 인생 디자인이 안 나와요. 틀만 하면 또 넘어지고 시간만 되면 또 막 무너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사, 운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스크립트에는 운니엘이라고 썼는데요. 뭐 운니엘이든 운니엘이든 관계없어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붙잡아라. 다시 돌아가라. 우리 생각을 바꿔라. change your thoughts. realize the gospel and deliver the gospel well. 우리가 이건 못하면요, 우리 렘넌드 시대는 끝나는 것입니다. If you are unable to do this, the age of remnants has no choice but to end. 이게 시대마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렘넌드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Because this didn't work age by age, God opened the age of remnants. 우리 시대 때는 괜찮은데 또 렘넌드가 복은 못 붙잡고 잃어버리니까 렘넌드 시대를 하나님이 여는 것입니다. It's okay in our age, but in the next age it might not be. That's why God has no choice but to open the age of remnants. 여러분 오늘 사사기 통해서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That's right, through the book of Judges, we must not repeat ourselves.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정복하고 말이에요, 살만하잖아요. The Israelites, they conquered the land of Canaan and now the life is worth living.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살만하니까 마저 또. I told you last time, they're living a peaceful life and that's why they... 정변하니까요. 또 언약 잊어버리세요. Because they're living a peaceful life, they lose heart of the covenant. 아니, 얼마나 됐다고 말이에요, 정복하고 땅 분배, 얼마나 됐다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You know, it's not been long since they received all of that land. 그러니까 요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한 세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Because the generation that had not seen the things the Lord had done has come. 그러니까 난리야 현장에 맞은 거예요. And because of that, the field was a complete uproar.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후대들을 시험하시는 요호와 광경이 나와요. At this time, you can see the Lord tests Israel who have not seen the things the Lord has done. 이제 시험당하는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Now we can see the Lord who is testing Israel. 여러분, 요호와께서요,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And the Lord doesn't test us to allow us to go into failure. 그래서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And that's why in tests, there are two types of tests. 여러분, 내가 은약 안에 있다고 하면요, 시험은 축복이고 응답. If I am within the covenant, then to test is a blessing and an answer. 근데 은약 밖에 있다고 하면요, 지향이고 고통이에요. However, if I'm outside of the covenant, it's suffering and pain.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붙잡고 신앙생활 잘하면, 시험이 오든 뭐, 문제가 오든 뭔 관계가 있겠어요. If we really hold onto the gospel and live our walk of faith well, then even if problems come, why would that even matter? Because I'm within the covenant. 그러면 뭐, 도리어 그것이 축복이고 응답이 되잖아요. Then instead, all those things that happened to me are answers and blessings. 문제는 뭐냐면 은약, 밖에 은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But the issue is, we're outside the covenant and we've lost hold of the covenant. We're unable to hold onto only the Lord God.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은 남겨두셨다? 주의의 대적들을 남겨두셨다. So what did God leave behind? He left behind the surrounding enemies.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약 속에 있고, 은약의 흐름 속에 있다고 하면요, 주의의 대적들 뭐, 별로 상관없어요. If we're really within the covenant, if we're holding onto the covenant, the surrounding nations, it doesn't matter. 도리어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Instead, because of those nations, you're able to see God's works. 그렇잖아요. Isn't that so? 네, 근데요, 은약 밖에, 또 은약이 희미해지니까, 은약 놓쳐버리니까, 주의의 대적이 완전 지향이고 고통이 되어버릴 거예요. But because we're outside of the gospel, the gospel has become faint, and we're not holding onto the covenant, all the surrounding nations, they become pain for us. 내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은 주의의 대적들을 남겨두셨다. Within our lives, He has left behind surrounding enemy nations.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을 다 정복한 줄 알았거든. 물론 정복하지 못한 광정이 예수와에도 나옵니다만,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뜻이 여기 담겨있어. 하나님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예적들을 남겨두었다. God, He left behind the surrounding enemy nations for the Israelites who had not experienced war before. 여러분, 우리 주의의 대적들을 남겨두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What does it mean that He has left behind the surrounding enemy nations around us?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시작이 되죠. It means it's the important beginning to see God's works. 우리의 주위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남겨두셨다. God has left behind surrounding us people who bother us. 무슨 말이죠? What does that mean?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귀에 It means it's the opportunity to see the things that the Lord will do. 또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귀에 So it's once again an opportunity to see the things that the Lord will do. 근데요, 언약 희미해져 버리면요, 그것이 도리의 고통과 지향이 되어버립니다. But if the covenant becomes faint, that instead becomes disaster and suffering. 아니, 목사님, 이게 쉽습니까? 당장 당해보면 어렵습니다. And you may say, Pastor, it's that easy. If that happens to you, it's difficult. 저도 그렇더라고, 어렵더라고. And of course, for me, for myself, also, it was difficult. 진짜 언양 안에 있어도요, 넘기가 힘들더라고. Even if you're within the covenant, surpassing it, it's difficult. 저도요, 이것 때문에 참 남몰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And because of these things and those things, I had to shed many tears. 저도 이것 때문에 참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And because of several things, I went through a lot of suffering as well. 직접 당해보니까 참 쉽지 않아요. And experiencing it myself first-hand, it's not easy. But because you're within the covenant, eventually God allows you to support it. 결국 언양 놓치지 않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네요. As long as you don't lose heart of the covenant, God eventually changes that into blessings. 언양 속에 있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으로 바꾸시네요. Because you're within the covenant, God, in the end, makes them answers. 결국 언양 속에 있으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한 이 복음의 귀로 만들더라. Because you're within the covenant, God makes it the greatest opportunity for the gospel. 여러분, 정말로 언양이 희미해지면요, 주의 모든 것이 나를 시험하는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If the covenant becomes faint in your life, everything surrounds you will be a test for you. 저는 진짜 그렇더라.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That was the case for myself. 참 진작에 내가 이거 붙잡고 있었으면요, 진작에 진짜 큰일을 했을 것인데, 그죠? If I was holding on to this a long time ago, then a long time ago I would have done some great works. 아니, 내 주위에 왜 대적들을 놔두느냐는 말이에요. But why surrounding me are they my enemies? 아니, 하나님이 나를 낙심시키려고 일부러 시험하십니까, 지금? Is God testing me so that He can discourage me? 아니, 낙심시키려고 제 부모가 일부러 시험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아니,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부모님이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사단의 시험은요, 망하는 시험이에요.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실패시키는 시험이에요. What Satan tests you is to lead you into failure. 여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축복과 응답을 준비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But what God testing you is, He is already prepared the answers and blessings beforehand. And only later on did I notice that. 참 그래서 여러분, 아니, 왜 그렇게 악한 남편을 두드냐 말이에요. And that's why for my life, why do I have such a bad husband? 왜 그렇게 악한 아내를 두드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악한 아내를 두드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악한 아내를 두드냐 말이에요. 왜 나를 괴롭히는 동료만 동료를 옆에다 죽느냐 말이에요. 왜 나를 괴롭히는 동료만 옆에다 죽느냐 말이에요. Why are there so many people out in the field that make my life miserable?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축복과 응답을 위한 중요한 거예요. 오직 여우와 하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언약 속에서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래서 정말 언약 붙잡고 언약 속에서 언약의 흐름 타버리면요. 주위에 문제가 있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든 관계가 없어진다니까. 도리어 그것들이면 내게 축복이 응답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죽겠다고 말이에요. 오늘 고림도 10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He said, what is common to man.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God will not let you to tempted beyond what you can bear. 또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우리가 은약 속에 있다고 하면 그래요. 우리가 은약의 백성이 맞다고 하면 맞으면 그래요. 내가 은약의 흐름과 은약의 시스템 안에 있다면 그래요. If I'm within the stream of the covenant, within the system of the covenant, then this is it. But if you lose hold of the covenant of the gospel, then it doesn't matter. Today it's Jesus the Christ also.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 내 인생에 맞느냐? Do you have the answer that Jesus is the Christ today as well? 오늘도 복음이 내 인생에 답이 맞느냐? It's the gospel really your answer in your life.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 내게 오늘도 내가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If in your heart also today you have to answer that Jesus is the Christ, then what would be a problem for you? 그러면 하나님 뭐냐? 모든 것을 피할 길을 내신다. If that is so, God will allow you a way to avoid. 근데 우리는 이것을 놓쳐요, 순간순. But we lose hold of this moment by moment. Whenever a problem comes, we forget about it.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지? 까먹어버려요. We forget, was Jesus really the Christ? When we stand before incidents, we forget. 생각이 안 나요. We can't remember it. 사건 함께 생기면 내가 언약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까먹어버려 내가. Whenever we stand before incidents, I don't even remember the fact that I'm a child of God and I'm a person of the covenant. And then you go back once again. 이게 문제라, 이게. And that's the problem.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임이 확실해야 합니다. We must be sure of the fact that we are the people of the covenant.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Today, God has called you and I as the people of the covenant. 주위에 무슨 일이 생기든 관계없다. Whatever happens in your surroundings, it doesn't matter. 내가 거기에 빠질 이유가 없다. There's no reason for you to go into it. 내가 거기에 시험될 이유가 없어. There's no reason for you to be tempted by it. 우리는 오늘 정말 말씀을 통해 깨닫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today, through the word, we must really realize and hold on to it. 여러분, 이 후대들이 말이에요. 여우와의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한 세대가 이 언약 놓쳐버리니까 두 번째 보세요. 완전히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The posterity, the generation who had not seen the things the Lord has done since they lost hold of the covenant. Secondly, look at it.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In our walk of faith, we may be tempted. 그런데요, 그 중심이 기준이 뭐냐? 은약. But what's the center of our heart? What's the standard? It's the covenant. What's the standard? It's the gospel.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시험이 완전히 빠져버려요. But if you lose hold of that, you will lose and you will fall over the temptation. If you're holding on to it, you will not be tempted. 혹시라도 시험에 잠시 빠졌다가 금방 나오거든요. Even if you're tempted a little, you can escape very quickly. 그런데요, 언약 놓쳐버리니까요, 시험에 완전히 빠져버려요. But once you lose hold of the covenant, you're completely tempted. 참 심각합니다. And it is very severe. And that's the evidence that you have lost hold of the covenant. 그러니까 오늘 사사기 3장에 보니까요, 이방인들과 서로 섞여 결혼하고 딸 주고받고 그래요. Because of that, today if you look in Judges 3, they marry and mix up with women from other nations. How can the covenant and the non-covenant be mixed together? 여러분, 성령과 악한 귀신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습니까? How can the Holy Spirit and evil spirit co-exist in the same place?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How can light and darkness be at the same place?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은 나가게 돼 있어요. Once light enters, the darkness has no choice but to flee.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비언약과 그렇게 희이 다 끓이고 있느냐? You say that you are the people of the covenant, then how can you be getting along with all of these non-covenants?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데 어떻게 육신 비언약의 사람들과 그렇게 막 섞여가지고 그렇게 하냐? You are a person of the covenant, but how can you be mixing up and marrying with other people of non-covenant? 여러분, 저희가 요수아를 쭉 보면서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As we continuously looked at the book of Joshua, God gave us a very serious word.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What does it say? It said, do not marry with other nations.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And this is a very important word. 언약의 사람이, 언약의 사람과 결혼하라, 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인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언약으로 결혼해요. 언약으로 결혼되지 않으면, 굉장히 결혼생활이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까? 비언약의 사람이 생기고 있는 신을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내가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되지. You might think, you know, I can marry the person and evangelize them. 참 쉽지 않아요. And that's not easy. 네. 그게 쉽지가 않아요. Not easy. 진짜 영적 싸움하면서요. 진짜 도전해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오늘 결혼하지... 사실은 율법에 보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And that's why if you look in the book of the law, it says you must not get married with them.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게 있어. There's a reason why you shouldn't marry with them. 다른 신을 생길까 봐. Because you may serve other gods. 그 비언약의 사람이 생기고 있는 신을 따라갈까 봐. Because you will follow along the God that the person who doesn't have the covenant follow.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That's very important for us. 여러분,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섞이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We live in the world, but what does it mean to not get mixed up with the world? 우리가 오직 영호화되라고 말해요. It means we must hold on to only the Lord God. 오직 영호화 안되면요, 또 힘이 해질 건데. If we are unable to become only God, then it will become faint again. Then you will do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Then you will serve the gods of Baals and Asherah. And that's the word that's been given to us today. Once you've lost heart of the word, you've been completely secularized within the word materials and corruption. And because of that, you become enslaved by the world. 그냥 은약 하나 놓쳐버려. Because you've lost hold of that one covenant. 여러분, 은약을 놓친다는 거요, 우리가 가랑비 젖듯이 죽을 가거든요. Losing heart of the covenant, you know, we're on this journey. 우리는요, 내가 은약을 놓치는가 안 놓치는가도 모르게 그냥 죽을 가요. We go on that journey not knowing whether we have lost heart of the covenant or not. 나름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We think and say, I'm doing well. But look at your spiritual state. Are you really concentrating on the word 24 hours? Are you really within Really within worship 24 hours, prayer 24 hours? You come to worship, but you can't even listen to the word. Then what are you going to do? You must really be able to listen to the word and hold on to it. Today also, you need to have the heart to hold on to only the Lord. Even today, only the gospel, that's all I have. And this must be decided today. If this isn't decided in your heart, then you can never enter into the word 24 hours. Then what's going to happen? 나도 모르게 점점 세상에... Unbeknownst to yourselves, you become continually to become sacralized by the world. When people become corrupt, they don't get corrupt all of a sudden. 점점 가다가 완전히 빠져버리지. Little by little, they go and they completely fall into it.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Looking at the word today, we must once again return back to only the gospel. 아, 저는요, 예전에 두 가지가 있었다니. Back in the past, there were two things. 아니, 뭐 그냥 교회 잘 다니면 됐지 뭘. I thought, you know, as long as you just diligently go to church, I guess. 네, 뭐 세상 생활도 하고, 다 그러면 됐지. Because we're living in the world, we need to do something in the world, right? But that didn't work. 이상하게 내 마음이 그게 안되더라고. My heart, it didn't allow me to do that. 근데 조금 이게 집중하면요. 처음 세상과 이렇게 좀 특별히 되는 것 같고. But if you concentrate on the word a little bit, you get distinguished from the world. 조금 또 집중하려면 또 세상이 집중하는 것 같고. And once you stop concentrating, you get mixed up with the world again. 이게 진짜요, 밸런스를 가기가 진짜 쉽지가 않더라. Trying to have this balance is not easy. 근데 진짜 복음께도 할 거요. 진짜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니까요. 뭐 세상 집중, 뭔 집중이 없어졌어요. But after really realizing the gospel, really entering into the gospel, I don't really concentrate on the world. 일부러 생각 안 해도 돼요. And I don't even need to think about it. 그러니까, 내 삶이 그런데요. Because it's just my life now. 물론 아예 목사님인 게요, 그렇죠. And you might think, it's because you're the pastor. 아예 목사님들도, 목사님들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And other pastors, they have other religions. 아예 내가 성도인데, 뭐 세상 일도 하고 그런데, 뭐 세상 일도 하고 그래야 되지. 오직 어떻게 복음 24시 합니까? You know, I'm just a normal church girl. I should be out in the world. How could I concentrate on the gospel 24 hours?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And you're correct, but your heart is the issue. 저는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And I'm not telling you to not live out in the world.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It's your heart, that's the issue. Your heart, little by little, it gets more corrupt. 점점 여우와 집중이 안 돼요. Little by little, you fail to concentrate on the Lord. Little by little, you cannot concentrate on the Word. And if that happens, what's going to happen? And without you even knowing, you're completely secularized by the world. And then once problems or incidents arise, at that time, you're completely gone.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개인 가정 현장을 넘어서, 정말 말씀 24, 기도 24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서, 말씀 24, 기도 24 속에서 축복과 앙답을 누리라 합니다. God, He has called us as the people of the covenant, so that we can enjoy answers and blessings within the Word, prayer 24 hours.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사원예를 불러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He has shown us the way to overcome the test. 혹시 여러분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떤 시험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길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원예를 불러다니깐. 오늘 사사원예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8절에서 11절까지. 세상에 노예된 이스라엘을 구하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타락된 시험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을요, 누구에게 파셨어요? The Israelites who had fallen into trial, who had become completely corrupt, where were they sold off to? 이스라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고 했어요. They were sold into the hands of Cushion, Rithaim, king of Eirem, the Harim.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8년 동안 섬겼던 거예요. And that's why to whom the Israelites were subject for 8 years. 이때 하나님은 사사원예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해라. 거기에 세상에 노예된 이스라엘을 구해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복음 24세여. 나도 복음 안 되고, 상대방도 복음으로 살아요. 오늘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But when they cried out to the Lord,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시오. He raised up for them a deliverer. 사사원예렉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What does it say about Judge Othniel?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로 서라. He raised up a deliverer to save the Israelites. 내가 구원받고 구원자로 서라. You receive salvation and become the deliverer.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구원받은 신분과 권세를 누려라. Enjoy the status and authority of being saved. That's the path by which you can gain victory on the test. 시험을 당하고 시험에 빠진 그 길 속에서 나오는 방법. Whenever you're a test sent and whenever you're falling into a test, this is how you get out of it. 복음 듣고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Listen to the gospel, receive salvation and enjoy the blessings of salvation. Save the Israelites who have become enslaved to the world.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로 서라. And rise up as a deliverer for the Israelites. 내가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서라. You receive salvation and become the one who relays the blessings of salvation. 여러분, 지금도 고통과 지향에 부러지는 동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And even now, can you not see the souls who are crying out and suffering? 세상은 그렇습니다. That's how the world is. 오늘 사사 온 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And that's why God has given this word to judge Othniel today. Be filled with the spirit of the Lord. Be filled with the spirit of the Lord.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이 베소보네하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him so that he became Israel's judge and went to war. The Lord gave the king of Aram into the hands of Othniel. Othniel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Into the hands of Othniel who overpowered him. The judge Othniel,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him. 내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And I hope that you may be filled with the spirit of the Lord.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위해 여호와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You must receive the spirit of the Lord for the sake of those who are suffering in that pain. 내가 그래서 적들 앞에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That's why before your enemies you must be filled with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이미 성령 충만한 자에게 그 적들을 맡기신 거라. To those who are filled by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God has entrusted you with those enemies. 그래서 여러분은요 죽을 자격이 없어요. That's why you have no right to die. 내가 복음화되고 우리 후대에게 복음 전달을 확실하게 할 때까지 죽지 마세요. You have to be gospelized and until you accurately portray the gospel to your future generation, you cannot die.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 복음으로 오직 용화 될 때까지 여러분 죽을 자격이 없어요. Until the time that where your posterity become only the Lord, you cannot die. 이 후대들이 복음 못 잡고요, 은약 못 잡고 오직 복음할 때까지 여러분은 타락할 자격도 없어요. Until your posterity hold on to only the gospel and are completely gospelized, you have no right to become corrupt.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서서 요아의 영어로 충만합니다. Rise up as a deliverer for the Israelites and go out in the name of the Lord.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And I hope that you may gain victory. 우리가 한 분 구원받고요, 복음 받았습니다. Having received salvation once, we have received the gospel. 그러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그럼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원자로서야 되죠. 여러분 복음 아니면 우리 인생이 정복이 안됩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정복이요, 아니 이스라엘 요수와 시대 때 가난한 정복이 되었는데 왜 또 잃어버렸습니까? 복음이 심해지면 또 그렇게 돼요.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의 수음으로 충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11절에 말씀합니다. 이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은니얼이 죽었다. 여러분 결론이 누구냐면요, 그나스의 아들이거든요. 그나스가 누구냐, 갈레베 동생이 그나스입니다. 뭔가 좀 보이시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세상을 살릴 그런 여호와의 충만한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온, 평화를 가져올 자가 누굽니까? 평온을 가져올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평화를 가져오며 평온을 가져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가문에서 쓰임받고 견장에서 쓰임받는 중요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사사 온 일의 사명 내가 깨달고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시험을 당하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하지 않는 자로 내가 시험을 이기는 길 위에 하나님이 땅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나도 승리하며 우대도 승리할 그런 길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Christ's name we pray. Amen. Amen. 아멘